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장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님 모셨으니까요. 원래 다른 중요한 문제들 많은데 전문 분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옛날 박근혜 자리였는데 십상시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었죠? 그 당시 조사 TF 위원장이었죠. 그런데 그 십상시가 지금도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역사적 아이러니 같아요. 어떻게 등장하고 맥락 좀 설명해 주시죠. 아무튼 용어 자체가 지금 2024년 10월에 등장했는데요. 십상시라는 얘기가 2014년 세계일보보도에 의해서 2월부터 여러 차례 나오다가 11월에 십상시 문건이 정확하게 세계일보 일면 톱으로 나옵니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십상시는 정윤회를 탑으로 한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여러 루머들이 있었고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탑으로 한 청와대 3인방 문고리 3인방이 있었어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기억나시죠? 그중에 정호성 비서관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입니다. 역사적 아이러니죠. 그 10명의 박근혜 대통령을 옹이하는 눈과 귀를 가리는 십상시들이 정권을 다 말아먹는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작당 몰약을 한다.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십상시라는 것이 김모 비서관에 의해서 나왔는데 김모 비서관이 하는 얘기의 맥락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하면 대통령이라는 말 그대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중심으로 하는 십상시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십상시가 아니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십상시니까 봉황이 바뀐 거죠. 이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 어떤 실명이 공개됐기 때문에 김대남 행정관의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녹취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명의 십상시와 4명은 맞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4명의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네. 김건희 여사가. 그 4명 중에 정호승 비서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두 분하고 또 비서관 했던 분하고 등등.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분 정도는 완전히 실명이 다 까졌죠. 그렇습니다. 편혁 의원이 계시고. 그건 이름이야 중요하지 않고 완전히 까지면 다시 언급하겠지만요. 물론입니다. 그 역할에 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시로 들어가면 박근혜 대통령의 십상시는 물론 권력투쟁의 일환입니다. 저는 그 당시 봤던 권력투쟁의 공식 라인에 있어서 김기춘이라는 비서실장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기억하시기를 박관천 경정이라고 아시죠? 네. 그랬었죠. 네. 있었는데 결국은 박관천 경정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우국충정 정권에 대한 강력한 충성과 애정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당시 경찰 두 분이 있었어요. 경희 두 분. 한경희 최경희가 있었는데 한경희는 자살을 했잖아요. 네. 최경희가 결국은 문건 유출의 범인 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최경희가 자살을 했죠. 한경희는 아니고. 네.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아무튼 한 분이 자살을 했는데 그 당시 그분들의 주요 주장은 말 그대로 박관천 정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우국충정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 죽었고 박관천 경정이 구속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김 행정관 김대남 행정관을 보면 이것은 분풀이 성격이 있는 거죠. 자기 공천 안 주고 자기 이렇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다라는 그런 분풀이로 여러 얘기를 한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점은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영부인을 중심으로 한 십상시 논쟁이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당시는 그렇게 포장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노미 상태 권력의 아노미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하는 것이 아닌 아무튼 전체적인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행정관 전 행정관에요. 입을 빌리면요. 지금 4명의 십상시. 4명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십상시가 아닌가요? 사상시나요? 사상신가요? 4명의 젊은 김건희 여사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4명의 젊은 어떤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권력과 그걸 통해서 이 어떤 상황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서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김대남 행정관 얘기도 있고 명태균 씨 얘기도 있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십상시 1년 동안에 그런 세계일보의 보도가 있었고 십상시가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년 11월에 터지고 정확히 2016년 10월 23일 날인가 10월 24일 날 태블릿 pc가 터졌거든요. 2년 갔습니다. 상당히 오래간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명태균이나 김대남 씨가 하는 얘기들은 명태균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자기 방아적 측면이 크다라는 거고 거의 농담에 가까웠다는 식으로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박관천 경정은 비교적 어떤 정권의 워치독으로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워치독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박관천만 딱 구속이 된 거거든요. 반면에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불평과 불만 권력의 안오미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명시의 어떤 주장대로요. 뭔가 어떤 용산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검찰의 속삭삭한 구속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전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 이 문제가 뉴스토마토의 특종에서 시작돼서 소위 해계책임자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아까 헬마우스가 얘기를 하던데 어떻든 이준석이든 천안함이든 이 사람들의 입이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힘을 흔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입 자체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다가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고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나오는 거고 지금 김대남 잘 안 외우죠? 김대남 행정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명태균 씨만을 놓고 보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김건희 씨 공천개입이 아니다라고 고소를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달 말에 창원지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김영선 의원과의 돈거래라든지 이런 것이 정치자관법 위반 소지가 크고 아마 선거법 위반은 오늘 내일 공소시효가 다 만료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 정치자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지금 여러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면 나를 구속하면 한 달이면 탄핵된다. 하여 혹은 탄핵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농담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뭘 잘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한테 잘해줬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물으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딱 도려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면 이게 구속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려낼 가능성이 매우 있다. 이 명태규 씨가 과연 그런 거리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다 폭로 자기 카드를 다 내놓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카드를 다 까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뭐냐 하면 자기가 구속될 것 같으면. 아직은 그런 카드를 꺼낸다고 해서 구속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방어기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이 어떤 전망이 엇갈려서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람 주장대로 명태규 씨 주장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걸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은 구속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이 약간 다수파였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 중에는. 그렇습니까? 십상식 문건 파동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고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탄핵이 된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이 됐고 그 당시 십상식 문건의 유출의 핵심 당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 그러면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검찰을 방어용으로 쓰는 것이지 완전하게 검찰을 통제해 가지고 입맛에 맞게끔 전혀 이렇게 온 언론이 시끄럽게 지금 국감이 붙일 정도로 시끄러운 사안을 완전히 이 사람 수사하지 마. 이 사람 면제부조 이런 정도의 방어용은 정권에 대한 방어용은 가능한데 이 사람 면제부조라는 그런 정도까지 해서는 장악력이 어렵다고 봅니다. 한 가지가 안오미 상태인 권력 상태를 얘기합니다. 박 의원님 검찰 속성을 잘 아시지만 심 총장은 어떤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나 어떤 장악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안 됩니까 보시기에 장악력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심은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장악력을 행사해서 무리수를 더 가지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는 걸 안 되는 게 하는 것이 진짜 장악력이고 진짜 힘이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정권은 어느 정도 방어해 줄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온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고 딱 떨어지는 범죄 혐의를 딱 무혐의로 해줘 라기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박 의원님 모신 길이에요. 몇 가지 전망을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 내부 특히 친한계 쪽에서는 검찰이 기소하는 게 최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방법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친한계는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의 원심력에서 계속 더 나가야지만 원심력으로 작용이 돼야지만 일종의 정치적 세력으로 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대통령도 용산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윤과 한이 빠이빠이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심지어 분당 사태까지 가는 것까지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부르신 제가 여쭤본 핵심은 윤과 한의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검찰의 입장에서요. 지금 친한계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서까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사태를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 좀 약간 그래? 한번 확 가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움직임과 동의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어떤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소 제기를 할 만한 적어도 방조범으로서 주가 조작의 방조범으로서 공소 제기를 할 만한 그러한 정황들은 다 까여졌어요. 얼마인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의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순간이 저는 결별의 순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까지 검찰이 물론 지금 현재 수사팀이 공소유지팀인데 그 검사들은 그러고 싶어하는 욕구가 클 겁니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찰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기소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시군요. 회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검사, 그 실무 검사들, 실무수사선에서는 그러고 싶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르지만요. 여러 보도를 보면 그 실무선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자료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그 실무수사검사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수사 기록과 관련된 자료들이 변호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검찰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은근슬쩍 얘기했지만. 첫째, 만약에 공범들이라고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이라고 얘기되는 권호수 등등의 주가 조작의 주포들. 그쪽의 변호인들로부터 나오면 더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공범들이 다 돌아서는 것이고 기존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물론 다른 진술도 있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변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심각한 거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지만이 검찰도 살고 또 수사를 했고 공소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명분도 살고 검찰을 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도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일부 있는 듯하고 그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기소로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이시죠? 저는 그 순간이 이별의 순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별이란 누구와 누구의 이별의 순간 말이죠? 윤과 한의 이별이죠. 네. 검찰도 그럼 지금 굉장히 어떤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검찰은 이쯤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기소를 하자고 하는 팀은 정권을 걱정을 할 겁니다. 특검 얘기도 할 것이고요. 네. 특검 얘기도 할 거고. 이거 막지 못한다. 국민 공분을 누르지 못한다라는 그렇게 우극충정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어쩌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글쎄요. 저는 아직은 회의적으로. 아직은. 아직은 심우정 총장 체제의 어떤 장악으로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꾸로 지금 현재의 검찰을 지휘하는 분들은 아니 추미애 장관 때 박범계 장관 때 뭐 했냐. 그때 혐의가 있었으면 기소했을 거 아니냐. 탈탈 털었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그러면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도 못하는 이 상황에 특히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눌렀던 그 법리가 2년 반 동안 쾌쾌히 묵었거든요. 그것을 또 뒤집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의론을 조금 더 저는 비중 있게 보는 겁니다.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어제 얘기 좀 해봐야죠. 국방위. 시간은 다른 말씀 몇 전보다 다른. 국방위 총체적으로 총괄평가 좀 해주시죠. 어제 상황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어느 정도 실세라고 보세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실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적인 라인에서 최고의 실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까 말한 십상시 논의와 별개로. 공적 라인 최고 실세라는 말씀이시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진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과거 역대 청와대 대통령들을 놓고 보면 경호처는 연무관에 있었습니다. 연무관과 대통령 집무실의 거리가 한 200미터 이상 됐답니다. 지금 어제 가보니까 어제 제가 용산 국방부에 국감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거리가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호처장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근거리에 있고 밤에 그냥 부르면 걸어서 불과 2, 3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적어도 먼신 험한 말을 했고 차지철의 발가락만큼도 못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실수를 했는데 감사하다 그랬죠. 차지철을 비유에 대해서. 이분이 대통령에서 가장 가까운 경호처장을 하다가 더 가까운 국방부 장관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경제도 아니고 못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내치의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심지어 비성권력 부패 문제가 하는데 결국은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대통령의 가까워진 거리 속에서 상당히 업되어 있다. 업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그런 실언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로지 대통령의 경호처장 같은 국방부 장관의 어떤 입장으로서 안보 문제라든지 국방의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아직은 국민의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그러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대통령 씨 이전과 관련해서 본인은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3월 초에 대통령 당선된 3월 초에 경호처장으로 내정됐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말이 얼마나 책임 문제와 관련되니까 대통령 씨 이전에 진짜 책임자거든요. 그게 관련되니까 그건 대통령 공식 취임한 뒤에 경호처장으로 임명됐고 그전에는 난 관계없다 하는데 이 말을 한 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물러날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처가 경호처장이 대통령 씨를 옮긴 용산 거기에 방탄 창호공사를 그럼 했단 말입니까? 그 질문을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